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에서 오디오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여기에 지금 현재 동영상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프레이안 해볼게요. 무슨 음악인지 지금 현재 이 음악은 스키터 데이비스의 Last Date라는 곡인데 이 곡을 없애버리고 다른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했어요. 타임라인에서 터치해서 이 룰으로 갑니다. 스피커 있죠. 여기서 이 음을 죽이겠습니다. 무음을 만들겠습니다. 무음을 만들려면 이걸 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100%를 0%로 만들면 되겠죠. 위에 터치하면 이와 같이 빗금이 쳐집니다. 그러면 무음이 됩니다. 뮤트가 됩니다. 소리가 안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100% 이것을 0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를 0으로 갖다 놓으면 더 불편하니까 이것만 무음으로 터치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레이 해보면 이 소리가 안나죠. 여기에 다른 동영상을 가져와서 오디오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다른 동영상을 가져올 때는 레이어로 가야 됩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 들어가서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현재 저장을 하고 프레이 한 번 시켜볼께요. 보겠어요. 이러한 이사도라라는 음악이 지금 이제 삽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져온 이 동영상에서 여기서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은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을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뜹니다. 그전에는 오디오 추출하는 것이 이 가위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메뉴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디오 추출은 이 부분 내려가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여기에 오디오 추출하는게 보이죠. 오디오 추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추출 이걸 터치하면은 이 동영상 여기에서 오디오를 따로 추출하게 됩니다. 자 오디오 추출을 터치해 보겠어요. 오디오 추출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화면을 확대시켜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음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음악이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아래쪽에 음악이 추출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파장이 보이죠. 여기 파장이 쭉 보이잖아요. 음악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편집 모드로 갑니다. 이 화면은 필요 없죠. 이 화면은 동영상 필요하고 음악만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게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쓰레기 툰을 누르면 됩니다. 자 쓰레기 툰을 눌러서 삭제해 볼게요.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랙에서 다른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자 프레연 해 볼게요. 이와 같이 첫번째 트랙에 있는 음악을 삭제해 버리고 다른 동영상에 있는 음악을 이와 같이 추출해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래 가서는 끝에 가서는 음악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고 맞춰 주려면은 음악을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트림 앤 분할이 있습니다. 트림 앤 분할을 터치해서 이 플레이 헤드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번째 오른쪽 트림 플레이 헤드 오른쪽 트림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되어 버렸죠. 삭제되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동영상에서 음악을 오디오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